나래야 잘 지내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추억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 정남지네입니다 정남지네가 놀라운 토요일에 왔습니다 2021년 첫 게스트로 나오게 됐는데 배달이 반갑습니다 고마워하는 영광이고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건데 조세호씨가 다이어트를 하시잖아요 다이어트 하시고 나서부터 잘생긴 척을 계속 하자고 사진 찍을 때 해봐요 웃는 표정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했었어야 하는데 보내야 하는데 응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뭘 믿지 않는 건데 왜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오늘 창의님을 울렁 가리게 만드는 놀토 탑스타는 누구인가요? 놀토의 탑스타는 역시 태현씨죠 아 근데 저는 사실 뭐 나래씨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두 사람은 또 이야기가 없지 않은데 아니 지금 또 또 네? 뭐라고요? 예전에도 세찬씨가 나왔지만 또 남창이 박나래의 어떤 또 풋풋한 에이 관추할 때론 살짝 있었잖아요 살짝 나래씨가 어떤 호감표현 야 나래! 말해놓아줘 나래씨가 어떤 호감표현 남창이씨의 방어 뭐 방어예요 방어예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두 분이서 우리 예전에 같이 노래방 봤을 때 딩가딩가했던 사진이 있으니까 딩가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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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출연 때 무리수 컨셉을 보내주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이 실패! 한번 웃어봐요 창희씨 웃어봐요 오오오 가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그냥 깔끔한거죠 진짜 조남지대가 추구하는 댄디 댄디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스투핏 아시겠죠? 스투핏요? 스투핏? 스투핏? 스투핏 피드는 P구요 P는 F에요 알겠죠? 첫 출연 때 와서 집에서 보는게 더 편하다 확실히 집에서 보는게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보면서 봤을 연습 좀 하고 전혀 보지도 않았어요 아 전혀 안 봤다니요 그래도 봤어요? 솔직히? 안 봤잖아요 안 봤잖아요 이건 저희의 합의입니다 모르고 해야지 마세요 저희가 안 봤잖아요 이건 저희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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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빡빡 왜 왜 이 딸이 샤라라 빡빡빡 맨날 딱 됐다고 하자